좋아 좋아 하나, 둘, 셋 틀리! 잘하셨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자, 정혁 말! 알겠습니다 박진희 씨 알아서 해주세요 야, 이거 참... 소리 내면 안 되는데 10초 이내에 입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벌점 올림픽 종목 바로 싱크로나이지드 스위밍입니다 완벽합니다 맞네 맞네, 맞네 하나, 둘, 셋 이거요? 하나, 둘, 셋 싱크로나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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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정답입니다! 오, 수중벌레를 맞췄네요. 대단하네. 자! 박준규 씨. 박준규 씨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, 혹시 이거? 저분이 몰라요, 저분이. 저분이 모를 거야 아마. 박준규 씨가 모르는 건 아닙니까? 저분이 몰라. 자! 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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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조금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, 지금. 네, 알겠습니다. 마음이 나이에는... 또 모를 수 있죠. 나 싱크로라이드로 맞췄네 이거만 맞추겠어. 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. 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. 이현기 씨 너무 편파적이야. 나는 마음이 무릎이 사야 되잖아. 왜냐하면 7살 정도는 제가 도움드릴게요 진짜. 8살이면 몰라도 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. 근데 진짜 아빠가 몰라 지금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. 네 됐습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경주.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퓨우 리오. 정준표 씨. 네. 아 맞아요. 오케이. 네. 됐습니다. 그 정도면 됐어요. 7살인데.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. 같은 7살인데. 같은 7살이라도. 같은 7살이라도. 그냥. 얘는 하는 거 못하면. 알겠어요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아. 말은 하지 말고. 두 번째 했던 거. 그게 아니지. 그렇지 그렇지. 알았어. 잘하네. 잘해요. 하나 둘 셋. 화장.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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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잘했어요. Donc. abor. 파이팅. 자 가겠습니다. 정답. role. 아. 너무 작아 진지. 왜 모르겠지. 장애. 안전하자. 아, 아니 제 형.